탐사는 잘하고 있나요? 멋진 영상을 위해 멋지게 싸워주세요 신비한 2차원 물질을 체험해보세요 신비한 3차원 물질을 체험해보세요 신비한 3차원 물질을 체험해보세요 신비한 4차원 물질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 저와 함께 물질 변환 해봐요. 신비한 2차원 물질을 체험해보세요. 물질 변환을 애용해주세요. 부끄럽지만 연구소의 재건을 위해서라면...